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여자 입니다 벌써 2교시에요 벌써 2교시고 여러분들 1교시 영상 뭐 잘 들으셨었나 모르겠습니다 갤럭시 노트가 아니고 갤럭시 s22 그 울트라 울트라 그리고 플러스 그냥 갤럭시가 있는데 세가지 버전으로 나와요 나오는데 울트라 버전이 상당히 좀 마음이 끌리는 것 같아요 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깁니다 가격이 조금 비쌀 거야 근데 그게 노트의 기능도 같이 있어요 s펜이 탑재됐다는데 s펜 그래서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풀었습니다 1교시 한번 들어주시고 2교시에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 우리 또 주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또 떠들어 봐야겠죠 아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나 지금 아쉬워 아쉽다 근데 삼성뿐이 아니야 지금 삼성뿐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지금 거의 막 박살나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고 도대체 왜 이 주가가 왜 이 지경이냐 그렇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제 반도체 가격이 어느정도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저점 쳤으니까 이제 뭔가 선반영 한거 아니 선반영 하지 않냐 했는데 아 오릴듯 해다가 다시 또 빠지니까 미치죠 지금 뭐냐면 지금 세계 증시가 너무 안좋아요 안좋다 보니까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참 답답하죠 일단은 주가는 21일 날 1% 때 하락을 마감을 했어요 하락을 마감을 했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국내 반도체 대장주 우리 삼성전자 주가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되는 겁니다 글로벌 상황이 안좋아 글로벌 상황이 쉽게 말해서 안좋은거에요 안좋으면 결국은 아무리 뭐 지 잘난단 잘난 종목이라도 어쩔 수 없어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아시겠지만 막 그냥 폭락하면 같이 폭락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막 미국 미국이 어디야 그 미국 필라테피 반도체 지수가 떡락하면은 우리 애당 반도체 기업들도 거의 떡락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떨어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같이 가는 거야 음 어제 보십시오 전 거래일 종가 대비를 봤을 때 한 900원 빠졌잖아요 1.18% 정도 하락해서 75,600원 75,600원이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 이후로 종가 기준 했을 때 8만의 벽을 넘지를 못하고 있어 지금 12월 28일 8만 3백까지 갔잖아요 28일날 8만 3백 갔는데 이상하게 계속 미끄럼 타고 다니는 거야 미끄럼 도대체 왜 그래 근데 다른 종목 봤더니 다른 종목도 막 20%씩 30%씩 빠졌어요 일단은 그 미국의 그 뉴욕 증시에도 미국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 주가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국내 반도체 종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현재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장 기업 중 보니까 반도체 설계 뭐 제조 판매 사업을 하는 시가총액 상위 30종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결국 보니까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결국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삼성자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쭉 빠지다 보니까 막 3%씩 빠져버리면 삼성 주가도 그렇게 빠질 수 밖에 없어요 쭉쭉 빠지는 겁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막 5% 이상 빠져 버리니까 결국은 마이크론 영향을 많이 받는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빠질 수 밖에 없어 3% 이상씩 빠지는 겁니다 거의 5% 가까이 빠졌잖아요 전날에 보세요 하이닉스 주가 4.8% 빠졌어 6,000원이나 그냥 클러내려 버립니다 119,000원 이제 마감을 했죠 이렇듯 조금 안좋아요 너무 상태가 안좋다 안좋아서 여러분들 이런 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막 팔고 그냥 도망갈까 그냥 주식 팔고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냥 손절 때리고 손절 때리고 도망갈까요 도망가 도망가는게 맞나 모르겠죠 하여튼 뭐 여러분 다양한 분들이 많아요 아 진짜 어떻게 8만 전자가 도대체 언제쯤 다시 또 오는건지 또 1년 가는거 아닙니까 뭐 그런 곳에서 1년 동안 또 이거 작년하고 또 비스무리하게 또 횡보하고 또 박스권에 갇혔다가 어장관리 당하고 뭐 그런 또 흐름을 가는게 아니냐 벌써부터 질에 겁먹는 분들이 많아요 많고 이러다가 지쳐가지고 진짜 에라 모르겠다 주식 투자 떠나겠다고 하는 분들도 꽤 생길겁니다 뭐 이래나 저래나 이제 어려운 상황은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는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인내 갖고 존버하는 수 밖에 없지 뭐 존버 힘들지 존버가 쉽다면은 뭐 누구나 다 했겠죠 정말 존버 힘듭니다 차라리 뭐 머리 굴리고 짱구 놀리고 해가지고 하면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뭐 주식투자 할 수 있는게 아니야 어떻게든지 내가 진짜 말 그대로 버텨야 돼 욕하기가 좀 힘드네 하여튼 뭐 버텨야 돼 어떻게든지 끈기 있게 입 꽉 물고 견뎌내야 합니다 어떻게만 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어 힘들죠 뭐 책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영상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깐돌이 형하고 같이 가면 되는데 저 아저씨 말 들으면은 할 것 같으면서도 왠지 좀 부족해 아쉽기도 하고 내 마음이 또 흔들리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저도 옆에 있으면 내가 머리카락 잡고 막 끌고 가겠어 막 끌고 갈 텐데 그렇지도 안되잖아 지금 같이 이렇게 온라인 상이라서 오프라인 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냥 제 입으로 떠들어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한테 주구장창 번디어 변대야 합니다 버텨야 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저도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답답하더라도 그래도 해야지 못자겠어요 해야 돼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들 잘 극복해야 합니다 힘들면은 그냥 주식 어플 그냥 지어버려 어플 지어버리고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보지 마시고 그리고 호카창도 보지 말고 그냥 본업 생업이 열심히 하면서 그냥 깐돌이 형상 깐돌이 오빠 영상이나 들으면 돼 들으면서 시간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가 빠지니깐 그러니깐 그동안에 열심히 활동했던 분들 그래도 그놈아 댓글 달은 분들도 사라졌어 지금 다 사라져봤어 많이 얼마나 웃겨요 참 신기합니다 주가가 20% 정도 떨어져 봐 예를 들어서 20% 떨어지면은 그동안에 내가 볼 때는 한 30% 정도의 그 뭐냐 구독자들이 그 댓글들이 사라져 댓글들이 없어져요 없을 뿐더러 달지도 않아 없어 내가 볼 때는 주가 한 10% 빠지니깐 한 15% 정도는 안 보이더라고 잘 보이던 분들도 안 보여 다 사라졌습니다 눈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사라진 건지 떠난 건지 뭐 제가 알 방법은 없는데 알 방법은 없어요 하여튼 보면 그래요 지금 반응을 하는 겁니다 주가 떨어지면 사라지고 주가 오르면 조금씩 슬금슬금 나와 슬금슬금 나타나면서 댓글 달기 시작하고 주가 빠지면 또 사라지고 인간 지표들이 많아 인간 지표들 저는 영상을 보면서 인간 지표를 체크합니다 야 이 보니까 인간 지표가 많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만약 귀염둥이들나 귀염둥이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때가 어느 정도 내가 볼 때는 저점이 다가오는 거나 저점이 다가오는 거나 생각하고 저점 매수 들어간 거죠 저점 매수 귀염둥이들 때문에 악성 댓글 들어오고 막 하면은 진짜 읽을 때는 풀매수 해야 하나 풀매수 음 더 매수 해야겠구나 어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해주더라구요 아직까지는 악성 댓글까지 안 나오는데 간혹 귀염둥이들은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참 재밌습니다 인간 지표를 통해서 나는 주식을 주가를 어느 정도 예측 안 되기 보다는 흐름 방향을 조금씩 이제 알겠더라구요 하여튼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갈 때 아니잖아 갈 때 갈 때 아니다 언제쯤 8만원 정도 오냐고 물어보는데 솔직히 아무도 몰라 매달 며칠 날 누가 올 줄 알아 정확히 주가 예측 못합니다 하지만은 큰 흐름은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국제적인 글로벌 정세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 상황을 좀 뚫고 나가야 되요 이 상황이 좀 지나야지만이 좀 안정권 있게 8만원대 다시 복구될 것 같아요 저는 길어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버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사지 말고 왕창 사지 말라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분할해서 사십시오 갑자기 또 신청할 수도 있겠지 뭐 좋은 호주 나오면은 하지만 삼성에서 뭐 나쁜 소식은 그렇게 없어요 없으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 자분하게 잘 대응해서 우리가 견뎌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앞으로 9년 가야 돼 9년 9년 남았어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갈 거야 9년 동안 멘탈 관리 잘 합시다 여러분들